2024년 10월 10일 주간디에이치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이 넘어가는 시점이 되니까 학술 대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계속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11월에는 저도 제정신이 아닌 일정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것저것 많으니까 학술 대회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학술 대회 놓치지 않도록 저희 블로그 자주 애용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방송으로 하는 것보다 블로그에 쭉쭉쭉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리얼타임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 외에도... 또 같은 시대에 누가 블로그를 보나? 다 유튜브랑 쇼츠랑 인스타그램을 보지 뭐. 블로그가 뭐 현재 거야. 뭐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자주 올라오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술 대회는 서울 시립대에서 온라인도 같이 하는 학술 대회입니다. 경성의 재구성 한국 문학 문화의 공간사 라는 주제로 구보학회에서 학술 대회가 일어나고요. 일어난다. 학술 대회를... 학술 대회의 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줌으로도 접속 가능하니까 많은 참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권은 선생님이 소설 텍스트의 공간 시각화. 그 다음에 조윤정 선생님이 성북도 예술가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고 유승환 선생님이 이광수 장편소설 공간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서 읽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게 1섹션. 다 듣고 싶네요. 그 다음에 2섹션은 이제 김영석 선생님이 철창 어느 형사의 기록인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주성진 선생님께서 일제강점기 경선 전차 노선의 디지털 복원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실 것 같고 문혜진 선생님이 경선 신사를 둘러싼 경선 부민의 종교생활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 요소는 안 보이지만 아마 GIS 좀 이용해가지고 공간 정보 분석을 수행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 추정입니까? 또 알고 보면 원인이 개입되신 거니까? 추정입니다. 왠지 다 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지털 하면. 전혀 전혀. GIS 쪽은 전 잘 몰라요. 알고 보면 이메일 한 3, 4통 주고받았고. 전혀 전혀.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참가는 못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전세진 선생님이 사회를 보내요. 논문 소개했던 전세진 선생님도 나오고. 유승환 선생님 저희 우리 유튜브에서 춘원학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사람이 다 겹칩니다. 춘원학회 사람들이 구부학회 사람이고 아마 다 한 동네 다리 건너면 다 비슷한 멤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마 그런 연구의 연장선이 아닐까 합니다. 춘원학회가 19일 날 하고 이거는 구부학회가 12일 날 합니다. 참고로 구부는 박태원. 소설가 박태원의 호호입니다. 달리기 한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아니요. 달리기 학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식은 콜로키움 소식입니다.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통 한국연구소에서 역사학의 지평선을 넘어서 디지털 역사학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저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아쉽게도 온라인으로는 안 할 것 같고요. 저희 아주대학교 이상국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모 교수님이 학회 소개할 때마다 온라인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계신 학회 아니 그분이 계신 그 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네. 말 났는데요. 제가 전통 한국연구소가 아니고 비교 다른 연구소에 소속이 구차한 변명 사실은 저는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상국 선생님이랑 아주대에서 디지털 역사 특히 조선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따라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기회에 한번 따라가 볼까 한번 좀 봐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네. 이미 2000년대 때부터 정근대의 인물들의 관직 승진 루트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데이터로 만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인문사회 연구소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진행 성과와 내용들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를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 다음에 학술 대회입니다. 중앙대학교에서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저도 속해 있었던 HK 플러스 인공지능 인문화 사업단이 이번에 끝나죠.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달리고 계신 것 같고 끝나서도 뭐 다음에 좋은 걸로 연속적으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기획 주제로는 자율전공 선택제 이게 한 이슈죠. 대학가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환경 변화에 대해서 특히 비대면 강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일반 주제인데 여기서는 생성 AI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과정 설계 방안 그 다음에 교양교육에서의 PBL 글쓰기와 딜레마 문제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혁신을 위한 온라인 튜토린 비교과 프로그램 연구 포용적 AI와 인문학적 AI 리터러시 개념에 대한 연구와 같이 디지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발표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가 사실 AI가 뜨기 전에 사실 인문학 쪽에서 AI를 먼저 좀 빨리 한 편이었잖아요. 사실 이제 생성 AI를 확 뜨기 전에 그런 점에서는 이쪽에서 나온 성과들이 어떻게 나오나 좀 되게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유행 전에 이미 한 번 여기 하면 발을 담그고 한 발 앞서서 연구를 했던 그런 입장에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이번 학기에도 디지털 인문학 특강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일단 당장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는 딱 그 시점에서 진행이 될 김태훈 선생님의 디지털 인문학에 기반한 한일 근대 종교 연구 방법과 사회적 공헌 소개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콕 중앙연구원의 김병주 선생님이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스마트 빅데이터 뭘 하실 거죠? 저는 아주대학교 학소위치에 실린 제 컬럼 형식에 반응 컬럼 형식에 했던 독일 다녀왔던 스마트 빅데이터 거기서 여러 해봤던 이야기들을 트리어 대학 갔다 온 이야기를 할 거고요. 거기서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스마트 데이터, 빅데이터, 두 개를 연결하는 스마트 빅데이터라는 개념들을 우리 ADHO 전임 회장했던 크리스토프 교수님이 만든 개념들을 가져와서 우리 연구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언제부터 소속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었죠? 그러세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강범일 선생님께서 란스박스로 연결하는 코퍼스 언어학과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네요. 란스박스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언어 분석 도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저도 처음 들어서 검색해봤는데 나름 되게 최신 소프트웨어인데요. 영국 모 대학에서 만든 언어 분석 툴이네요. 코퍼스 관련은. 음, 코퍼스 언어와? 이게 강범일 선생님 최근에 논문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란스박스랑 안티콩크 두 개를 써서 논문을 쓰셨는데 아마 비슷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로컬에서 돌아가는 건가요? 온라인에서 돌아가는 건가요? 네, 로컬인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네요, 따로. 한번 들어보면 재미있게. 맥에서도 되고 윈도우도 되고 리눅스도 되네요. 맥 따위는 안 돼도 돼요. 왜 이러는 거야? 공격! 맥 싫어!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한국화중앙연구원 김현정 선생님께서 시간, 장소, 변화의 디지털 기록과 분석, 역사 GIS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네요. 저도 구체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시계열 변화를 반영한 역사 GIS 얘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영어영문학과의 김희진 선생님께서 인공지능 텍스트 분류와 문학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네요. 저희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매 학기마다 이런 재미난 특강 시리즈를 만들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다 참석을 못 하지만 이게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게 또 끝나면 이걸 또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게 좀 반쪽짜리입니다. 왜냐? 나중에 후편집 때 좀 미묘하고 이런 내용들이 편집될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리얼타임으로 줌으로 하면서 정말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그냥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리얼타임으로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도 다음 주부터는 트위치로 라이프 스트리밍 들어갑니까 이제? 가능은 한데요. 예전에 테스트로 세팅을 해봤는데 그러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저희가 편집돼서 잘려나가는 내용이 있던가요? 저희가 혹시 그럴 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 같이 그럼 DH뉴스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